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새벽에는 살리는 결단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고 또 어제는 2,223명 확진자가 나와서 역대 최대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나아지겠지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한 소리가 벌써 그런 소리하고 2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살짝 나아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막연하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풀어지면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간이 금방 지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매일매일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결단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또 한 말씀으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교회 영상 보시면 LTS 전주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LTS가 뭐냐면 리더십 트레이닝 세미나를 해가지고 새롭게 선교 패러다임으로 본당, 헌당과 함께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시는 전도 전략으로 시작되는 사역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팔라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 캠프도 못 나가고 해외도 못 나가고 현지에 어떻게 하면 제자를 세우고 선교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어떻게 보면 WRC 메시지대로 정말 2, 3, 7 뻗어나가는 정말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아무리 심각해져도 현장에 있는 중요한 목사님들과 제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 언약으로 확립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40명 목회자와 또 리더들과 함께 총 53명이 등록되어서 숙박하면서 지금 현장에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진행되고 있고요. 금요일날 마지막 종광예배를 또 정우주 목사님께서 바로 또 진행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문제에서 무너지고 낙심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결단 내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요.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으면 아무런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없죠. 하지만 나의 학업이 나의 산업이 나와 만나는 모든 만남과 모든 내가 하는 삶의 걸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요. 그 사람을 함께 축복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WRC 들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닿았던 게 그래 나의 모든 것이 237과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내 자신이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관심과 내 사역이 237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였죠. 매일매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37나라 오총 존족 살리는 그 사역과 그 흐름 속에 나의 삶이 있게 해달라고 원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살리는 결단을 내리고 승리하는 축복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는 결단. 가장 먼저 내가 살아야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살아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살리는 결단이 나를 살리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정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작정하여. 원문을 보면요. 어떤 단어가 또 들어가 있냐면요. 성령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그냥 작정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을 보면요. 성령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하나님과 성령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작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뭘 하겠다고 뭔가 결단을 내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인만을 누리는 그 깊은 시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으니 바울이 어떤 결단을 한 것입니까? 우리 말씀 흐름대로 계속 복음으로 편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어려움이 오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근데 그 상황과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현실을 편집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편집했습니까? 오직이 나올 때까지 편집하는 것입니다. 오직 무슨입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내 인생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건 때문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계속 복음으로 편집하십시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 충분히 완전하다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편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직이 나올 때까지 편집하니까 그 답이 나의 것이 되니까 이제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나니까 다음 것이 되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재창조가 증거로 이제는 나타나는 거예요. 막 재창조를 해야지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내가 가는 현장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응답의 증인이 되어 있어요. 벌써. 오직 유일한 응답의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으로 바뀌어 나가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결단한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그 바울은 정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만웰 위드 그 축복을 누리는 깊은 영적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현실 속에서 인만웰을 누리는 깊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속에 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했습니까? 많은 대로 작정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인만웰 축복을 깊이 누리는 바울에게 뭐가 발견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우리가 작정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그래 이걸 해야지 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발견되고 이것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발견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작정, 결단 내리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나의 사명이 발견되니까 그때 결단을 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all in 할 것, 내가 all out 해야 된 이유, 내가 all change 해야 될 그 현장이 무엇이지 정확히 발견되는 것 자체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어떤 것도 상황 따라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all in 하는 그것, 내가 all out 해야 될 이유, 그래서 정말 all change한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강단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뭐랄까? 즉시로 항상 그러십니다. 언약이 나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으면요. 한번 금식기도를 해볼까? 3일 동안. 그리고 또 뭔가 힘을 얻고 할까? 즉시로 하시는 것. 즉시로 당장 하나님의 언약 주시는 대로 힘을 주시는 대로 즉시로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걱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니까 바로 실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237 트리라운지 설립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정우주 의사님께서 메시지 쭉 하시는데 제 마음에 딱 언약으로 붙잡은 게 뭐냐면 그렇다. 정말로 RTS 보내고 제자 사역을 하자. 언제 어디서라도 이 현장에서 살아남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우자. 그때 저 언약 붙잡았거든요. 언약 붙잡고 참 감사하게도요. 저희가 이번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붙잡았던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게 지교의 당을 세우는 것. 지교의 당 응답. 김포 트리라운지에 정말 교회로 함께 응답받았고 또 인천 쪽에도 응답받았고 마음 품은 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50명 정말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제자 다민족 제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응답해 주시고 나가겠습니다. 또 붙잡은 것이 뭐냐? 두 명 RTS 보내는 거였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으로 언약으로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한 거 그냥 붙잡고 아니 말씀 속에서 찾은 거잖아요. 말씀 속에서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내가 할 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하나씩 하나씩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 나를 살리는 결단입니다. 나를 살리는 결단이 다른 것이 아니고 보금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다락방을 만나서 현장을 막 열심히 뛰었어요. 일도 하고 학교도 가고 다락방을 뛰고 막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막 다락방을 뛰고 하는 게 저는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다락방도 하고 열심히 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 바쁜 속에서 다락방 하고 막 하는 게 저를 바꾸는 시간표였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말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다시 한번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되고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부족하니까 제가 못하니까 그런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내가 현장 속에 있게 하시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면서 나를 살리시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가장 필요한 결단이 첫 번째 나를 살리는 결단입니다. 바울이 작정하여 이르되. 이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결단을 한 바울이 어떤 축복까지 연결되냐면요. 이제는 비로소 현장을 살리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현장 살리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모든 것이 다 버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버겁고 안되고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의 말씀의 언약의 기준을 삼고 이제는 현장 살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1절 보니까 그랬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마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야 하리라 하고 정확한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어딜 거쳐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종점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살릴 현장에 정확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은 안되지만 지금처럼 어렵고 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현장 살리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렸습니까? 같은 사도행정 19장 23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를 말미야마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이 도로 말미야라는 것은 뭐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유일한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 이 유일한 복음을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났냐? 데메드리오라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바울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 자기 손님들이 지금 자기 만드는 모형 신상을 더 이상 안 사는 거예요. 왜냐? 복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니까 더 이상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하니 지금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 눈이 뒤집어져요. 특히 불신자들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비슷한 업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바울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굶어죽게 생겼다. 가만히 있으면 난 막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소동을 일으켰는지 수많은 수백 명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두 시간 동안 아데미야 우리 신상이 최고다 하고 두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른 겁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소동들이 일어나고 있다가 군대까지 동원돼서 이거를 지지시켜 보려고 그런 큰 난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바울이라도 눈치 좀 보고 여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좀 소리를 우리는 낮추고 좀 분위기 좋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이 당장 난 나가서 복음 전할 거다.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지금이 기회다. 가서 복음 전할 거다.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막 다른 제자들 친구들이 바울의 옷을 잡고 제발 진정하라고 지금 나가면 큰일 난다. 자고가 거의 아마 묶어두지 않았을까. 줄로 묶어가지고 못 가게. 팔과 손을 묶어서 제발 좀 참으라고. 이걸 보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막 수많은 몇십 명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바울을 향해 정말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나는 갈 거야 라는 그 열정을 나타내면서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바울은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도어 즉 이 복음의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 축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 때문에 현장이 되고 안 되고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뒤로 빠지고 아니고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살리는 현장사의 결단을 내린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환경 따라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가진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오직 답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의 답이라는 것 이 유일한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재창조할 증거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살리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다락방에 새가족이 한 명 왔는데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게 됐어요. 카톨릭 신자예요. 카톨릭 신자인데 이주 여성인데 결혼해서 왔는데 남편은 또 일찍 죽고 혼자 이 아이들 둘 또 난 아이들을 담운는 아이들을 키운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다는 나름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열심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렸죠. 그리고 잘했다는데 다 틀렸어요. 그러면 바로 그러면 또 마음문 다치니까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을 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심히 잘 믿으시고 열심히 사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받는지 아시냐고 물어보니까 답이 이래요. 다음 달은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게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불신자인데 원불교 신자신데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믿으세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불우한 사람들 돕고 불쌍한 사람들 돈도 주고 엄청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그럼 저희 어머니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저 보면 당연한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당연하게. 복은 모르니까. 그렇죠? 복은 모르니까 남은 게 종교죠. 열심이죠. 인간의 노력이죠. 왜 그렇게 열심히 했겠습니까? 이분이. 걱정되니까. 잘 해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축복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이분께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담대하게. 성경에 나온 복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정확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예원교회 우리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2, 3, 7 하죠. 왜 중요합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가서 복음도 많이 전해보고 많은 사람들 만나봤지만 느끼면 느낄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느끼는 것이 정말 이 값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구나. 우리가 잘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못나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살리는 결단을 매일 내리게 해주세요. 뭐냐? 말 그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 복음 전해선은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울증이 지금 엉망하게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의 메시지를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지 않으면 결단을 내릴 사람이 없습니다. 현장 살리는 결단을 축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축복까지 넣었습니까? 나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했다면 불가능하죠. 어떻게 한 사람이 몇 천명 앞에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무슨 용기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뭘 믿습니까? 185천명의 군사를 휩쓴 천사 한명 보낸 그 천국군 천사의 능력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정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원한 신이면 나는 다음 내에 나가 결단 내고 할 것이다. 이 축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강단 말씀처럼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생명건 결단을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끌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그냥 상황 보고 한번 해볼까? 절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충만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 살리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살리는 결단입니다. 살리는 결단 가장 먼저 내가 살아야겠죠. 보금 안에서 입만을 축복 속에서 내가 위드 누리는 그 속에 있다면요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서 이제는 뭘까? 그렇다. 이제는 내가 현장을 살려야겠다. 이 결단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결단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모든 현장을 살리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언약 붙잡고 오늘 새벽부터 결단 내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